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베이비 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텐데 지금 보시면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베이비 도지만의 하락이 아닙니다. 지금 뭐 중동발 전쟁 이슈 등등 여러 외부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이다. 지금 이 하락이 잠시 뿐이다. 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베이비 도지는 여러 호재들도 폭발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오게 되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신고가를 꼭 경신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멘탈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불장의 수익률이 정말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정보의 중요성이죠. 정보가 곧 돈으로 치환되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달부터 바이낸스에 상장될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단순히 조회수 올리기 위한 억으로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8월 달 8월 달은 곧 상장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때도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분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공유 드리고 있는 PDF 파일을 받아 보셨던 분들은 베이비도지 뿐만이 아니라 미발표 정보들로 인해서 9월 달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PDF 파일을 대거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제 10월 달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원래 23장 분량이었죠. 58장으로 2배 이상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코인의 상장 펌핑 관련 미발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정치 세터도 포함이 됐고요. 앞으로 손오공 밈코인의 전망, 가격적인 추이 흐름, 햄스터 컴뱃, 썬도그, 페피언체인드, 베이비도지 등등 대표적인 썸네일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박아놨고 58장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다 보니 베이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한 분 한 분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 개를 에어드랍하고 있습니다. 100억 개의 베이비도지를 뿌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셔도 100억 개씩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에어드랍 어떻게 받아가는지 제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저 파일 안에는 어떻게 받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베이비도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퍼피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솔라나의 펌프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상반기 솔라나 밈코인들이 엄청난 성장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저신선의 선펌프가 출범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4년 하반기는 지금 선펌프 시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론체인의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신선의 선펌프가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게 되자 많은 알트코인 밈코인 재단들에서 이렇게 밈코인 발행 플랫폼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도지도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해요. 그래서 조만간 퍼피펀을 만나볼 예정인데 이게 왜 호재냐 라고 한다면 퍼피펀의 일단은 인기를 얻게 되면 베이비도지가 이제 가격적인 상승을 낙수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피펀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베이비도지는 시장에서 베이비 도지 토큰을 매수하는 데 그 수익을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베이비 도지의 가격이 시장에서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매수한 토큰 전체를 소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봐도 베이비 도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소각 관련 호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만간 원화 마켓의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은 공식적으로 트위터에서도 발표를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하루에도 몇 군데씩 CX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해서 CX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대놓고 공식 트위터에서 업비트 빗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확신을 가지는 정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지만 영상에서는 100% 확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 아직 오피셜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통방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자료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베더지는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트콘의 불장이 찾아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알트콘의 불장의 수익률이 천차만별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소통방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밈코인 떡상정보 파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베이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